오늘 되게 힘들게 이겨서 기쁜 것 같아요. 2세트 때도 불리한 장면이 있어서 오늘은 마음 놓고 있었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입증 잘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렵게 간 것 같아서 근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이기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1세트에 바르스 애쉬를 스크림에서도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장난치로 밴픽 다시 하자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터워 압박을 할 수 있는 조합이라서 바르스 애쉬를 같이 주진 않는데 오늘 되게 역시 대회에서는 좀 다른 게 경계에서는 조금 다른 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압박을 할 수 없으니까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구도대로 흘러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사일러스가 1레벨 바로 내려와서 근데 그래서 그 구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열리면 그냥 주자라고 얘기했었고 상대가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차라리 저희는 그냥 락칸 쪽을 견제하자. 락칸 주니까 킬린 선수가 너무 한타 때랑 메이킹 잘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애쉬를 주고 하는 게 편하겠다. 라인전이 구도야. 걔네 그쪽도 그렇게 압박 못 할 것이다. 그렇게 예상하고 일부러 풀어줬습니다. 일단 애쉬바르스라는 픽이 완벽하게 해야 게임을 이기는 데 있어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완벽하게 하는 게 되게 힘들고 그리고 대회 같은 경우에는 또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연습할 때보다 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니까 대회 그냥 상대할 때도 그냥 버티면 이긴다는 느낌이라 바르스 예시 상대로 그래서 1세트 때 그렇게 하고 3세트 때 주고 버티자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쌍둥이를 올린 상황에서도 다행히도 상대 탑 미드 챔피언이 백도가 막 빠르지는 않은 아트록스 신데라라서 막 엄청 압박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원딜 서포트 시야석이 두 개라 와드를 여덟 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입구 쪽에 와드를 다 넣어놓고 그냥 최대한 변수 없이 하고 그렇게 잘 대처해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스크림에서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. 그 상황에서 크스한테 아칼레이를 뽑아서 저희가 라인 카운터를 맞지 말자고 돌려 쓰자 그래서 상황에 보고 탱커랑 딜러 섞어서 돌려 쓰자라는 느낌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. 플레이적으로 나쁘진 않았고 상체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르스 예시 쪽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으면서 한타에서도 바르스 예시 쪽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바텀 쪽 뱀픽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기고 그냥 되게 힘들게 이겼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기뻐했던 것 같고 그리고 더 그냥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두 분 경계하는 당연히 2연승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할 거고 그래도 요즘에 강동 원딜이 바뀌어서 대회 때 과감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요.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2연승 다 챙겨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절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6연승에서 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